세븐틴 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쉽지만 아닌 벌칙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네 저희 멤버 이름으로 삼행시 시키고 이제 예쁘다 이제 타이틀곡 안무 이제 엑시 버전으로 수는 거예요 그럼 삼행시부터 원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 지어주세요 전 전 전 전 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게요 둘 셋 원 원흥은 둘 셋 우 예금생입니다 아 자 2천1 하나 둘 셋 2. 2천이 부르는 트로트입니다 하나 둘 셋 찰 찰 찰 찰 찰 찰 둘 셋 원 권리를 남용하지 말아 오 수 승영아 영 아 나가이잖아 영 재미없다는 말 쉽게 가면 모두 시청하시면 정말 재미있습니다. 둘 셋, 최! 최고의 둘 셋, 한! 한국적인 둘 셋, 솔! 쏘? 쏘? 하나 둘 셋, 이! 이 순간! 하나 둘 셋, 지! 하나 둘 셋, 불! 이야! 자, 이성민 연속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, 이! 이제부터 시작이야. 하나 둘 셋, 서! 성민이의 아름다운 하나 둘 셋, 민! 빈들레꽃! 문준휘입니다. 문준휘입니다. 하나 둘 셋, 문! 문 열어줘. 하나 둘 셋, 춘! 준비 되겠습니다. 하나 둘 셋, 피! 피! 자가 이상! 자가 이상! 자가 이상! 자가 이상! 야, 이거랑 잘해. 네. 마지막까지. 예쁘다. 섹시스레스 버튼을 보여드리도록 끝내부터 하겠습니다. 자, 5, 6, 7, 4. 예쁜 나라 모두 모아서 사랑을 저도 쉽게 해. 네! 미지영 완료!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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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